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한테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시모 그리고 그냥 밥만 주면 다 되는 줄 아는 시모 호소인 이렇게 두 할매들 데리고 왔습니다. 누가 더 나쁜지 봅시다. 제목 지 아들만 소중해서 며느리한테는 밥도 제대로 안 주는 시모 그리고 며느리한테 밥만 먹여주면 전부 다 해결되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시모 호소인 원제 복날 이브에 있었던 시댁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복날인데 어떻게 다들 몸보신 좀 하셨나요? 저는 어제 시댁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요.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빠르게 음슴체로 갈게요. 바로 어제였죠.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. 내일이 복날이잖아. 내가 닭백숙을 좀 끓여놨으니까 너희들 얼른 와서 좀 먹어라. 이러시길래 내 어머님 감사합니다. 이러고 끊었고 백숙 먹을 생각이 완전 신나서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.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사람만 식사를 하게 됐어요. 참고로 저희 시댁 가족은 시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또 우리 부부 또 신우이네 부부 이렇게 있습니다. 물론 애들도 있긴 한데 다들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백숙을 못 먹어요. 여하튼 두 마리를 끓였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뭐 벌써 드셨고 신우의 목숨 따로 챙겨놨다며 나머지를 꺼내서 어서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. 아니 어른이 여섯 명인데 두 마리라고 좀 적은 거 아닌가 했지만 뭐 어쨌든 우리 먹으라고 해주신 거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어? 그릇을 바꿔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. 어머님 말처럼 닭 두 마리 끓였으면 다리 부분 있죠. 네 개가 나오잖아요. 그런데 시어머니와 제 그릇에는 그냥 완전 가슴살이랑 퍽퍽살들 뿐이고 남편 그릇에는 아니 딱 여기에만 다리 부분 큰 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올라가 있더라고. 제가 퍽퍽살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 우리 남편 눈으로 쓱 보더니 자기 거랑 바꿔줍니다. 사실 남편도 다리를 좋아해요. 근데 늘 저한테 양보를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죠. 특히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목도 퍽퍽살인데 이거를 뭐 어머니 몰래 살짝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보란 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솔직히 그래요. 이런 남편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뭔가 좀 불편한 거야. 민망해진다 그러죠. 특히 어머님이 그런 남편을 빤히 쳐다보길래 어우 너무 그런 거야. 그래서 어쩔 줄은 몰라 하고 눈치만 보는데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야 맛있겠네? 어서 먹자 자기야? 이러면서 술절을 들었어요. 그리고 바로 이때였죠.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야. 아니 그냥 주면 니가 먹지. 왜 그러냐? 이러면서 막 난리를 지기는 거야. 평소에 사람이 되게 무뚝뚝하고 조용하던 시어머니인데 결혼 3년차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저 진짜 처음 봤어요. 이게 그렇게 큰일이야?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얼굴까지 시뻘게 져가지고 아들한테 소리를 질러요. 아니 대체 이게 뭔 일이야? 그러니까 이거는 닭은 두 마리고 어른이 여섯 명이니 닭다리 네 개 중에 하나는 시아버지 또 하나는 시누이 또 하나는 시누이 남편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남편 몫인 것 같아요. 해서 어머님과 내가 먹을 닭다리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거죠. 그냥 뭐 그랬다고요. 시아버지가 원래 가슴살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. 남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정말 빈정상하더라고. 아무리 며느리 줄 게 아니었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소리까지 지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아니 저도 닭다리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. 거기도 어머님 당신도 이걸 알고 있어요. 왜 며느리는 당연히 이런 포대점을 받아야 한다는 건지 괜히 기분 더럽고 서러워서 글 한 번 써봤습니다. 어떻게든 사위한테 좋은 부위만 진짜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과 너무 비교되고 아무튼 오늘 복날인데 맛있는 닭다리 두 개씩 챙겨 드세요?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니 잠깐만 어른이 6명인데 닭은 2마리라고 나는 이게 더 놀랍다. 댓글 1번 그러게요. 닭이 뭐 한 36호 정도 되는 큰 긴가? 7명조 말이야 7명조. 2번 나는 닭 두 마리보다 복날이브라는 저 단어가 더 놀라워요. 뭐야 이게? 2번 아따 보는 내가 다 부끄럽고 추잡스럽네 저 노인네. 꼴랑 두 마리 해놓고 오라는 거 안 부끄럽나? 거기다 며느리 보는 앞에서 내 새끼 그릇에만 닭다리 딱 놔두고 먹자. 아니 이런 말 하면 얼굴 안 화끈거리냐고. 나이만 처먹었지 정말 치졸하고 치사한 인간이네. 3번 아니 생닭 한 마리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저래요. 두 당 한 마리씩 끓여줄 주제가 못 되면 반말이라도 줘야지. 만약 그것도 안 되겠으면 아예 오라는 소리를 하질 말든가. 무슨 거지 새끼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꼴보기 싫다. 거기다 밥상머리에서 소리는 또 왜 질러? 아니 그러면 누가 무섭대요? 4번 아니 남편이 그릇을 안 바꿔줘도 쓰니 본인이 그걸 바꿔가지고 야무지게 먹고 와야 될 판에 심어보기 민망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도 뭐야.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야. 도대체 눈치를 왜 봐요? 죄졌어요? 근데 이거 주작 아니야? 아직도 이런 모지른 며느리가 있어? 5번 저 시모는 닭다리 평생 한 번도 못 먹어봤을 거야. 늘 자기 남편이랑 아들이 쓴이 남편만 주고 본인은 그냥 퍽퍽 살만 먹고 살았겠지요. 그게 또 여자의 숙명인 줄 아는 거고. 그래서 며느리도 당연히 그럴 줄 아는 게 참 불쌍하네. 죽을 때까지 닭다리 못 먹어보고 밥만 차리고 대접만 우지게 하다 가는 거지 뭐. 끌 끌 끌 끌 6번 아니 근데 복날 이분은 또 뭐냐. 너도 참 괴란하다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밥 때문에 며느리를 얻고 싶다는 이 사람들. 아까 TV로 꽁꽁꽁꽁 보면서 정말 귀함을 했는데 사실 그래요. 시골에 있는 노인의 아들들 나이가 막 40, 50대가 돼도 지 스스로 자기 손으로 밥 차려 먹는 놈이 진짜 없거든. 하나도 없어. 어머니가 완전 꼬부란 할머니, 80대, 90대 노인이라도 아들한테 밥을 차려주는데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들들이 더 문제야.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처먹더라고. 그리고 어서 밥해줄 며느리 데려오려면 아들한테 난리지기고 여자 부모들 중에는 돈 벌어다 줄 사위 데려와라. 이런 사람들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꼭 이런 아들 부모만 밥해줄 며느리 데려오라고 저 난리예요. 그러면서 또 반대로 40대, 50대 딸들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와도 부모님 밥도 매일 차려야 하고 안 차리면 이런 부러가 없다며 욕하고 난리고 또 이런 생각들 당연히 도시보다는 시골적이 훨씬 더 강해요. 훨씬 더. 시골 노인들 생각엔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면 밥을 암금길 자신이 있는데 도무지 왜 이 망한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오는 건지 모르겠다. 이러면서 한탄만 하고 아예 이해를 못해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야. 농사일 거들기 당연히 무보수죠. 밥 팔기 아들 낳아주기 이 모든 게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방금 봤던 0000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. 개 소름도다. 이슨이가 사진을 올렸는데 혹시 저작권이나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. 다만 밑에 쭉 댓글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돼요. 댓글 1번. 아 저짤들 나도 다 본 거였네. 이야 방송국 카메라가 쌩쌩 돌아가는 중에도 저런 소리를 하는 거면 평소에는 어떨지 감히 상상도 안 된다. 그러면서 잘난 지아들이 왜 장가를 못 가는지 세상 타도 우지게 해요. 끌 끌 끌 끌. 2번. 자이든 타이든 그게 뭔지 몰라도 독신을 관철하는 저 아드님 말이야. 진짜 파이팅이다. 지 딸래미 뻘되는 외국인 어린 아가씨 데려다 고생시키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인격차를 보여요. 좀 더 힘내주세요. 끌 끌 끌 끌. 3번. 저런 노인들이 이런 걸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자기 자식을 저렇게 노총각으로 늙어가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. 지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TV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다 알 텐데 온 고집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. 아니 오히려 세상이 변한 걸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또 웃기는 게 반대로 지들 편한 건 또 받아들인다. 끌 끌 끌 끌. 4번. 이게 진짜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야. 우리 삼촌이요? 지금 나이가 50인데 장가도 못 받고 아직도 할머니네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요. 할머니가 해주는 바. 계란후라이조차 혼자 못하는 초등신이야. 이게 어른이야? 어휴. 대젝글. 아니요.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예요.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. 6번. 지금은 60대 중반인 그리고 돌싱인 우리 큰아빠. 그 나이에 나이 아흔 도 넘은 우리 할머니한테 밥을 얻어먹고 삽니다. 인간으로도 안 보여요. 덜덜덜덜덜. 5번.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저 할머니들이 당신들이 며느리로 살던 시절에 이때는 집에 입 하나 덜어내려고 일부러 시집을 보내곤 했었거든. 안 굶기고 밥을 준다는 게 어마어마한 메리트였기 때문에 노비처럼 뿌려 먹을 수도 있었죠. 그땐 그랬어요. 한 50년, 60년 전에는.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지만 그 시골 노인들은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어. 굶는 걸 밥 먹듯 했던 세상에 갇혀가지고 사는 불쌍한 노인들이죠. 덜덜덜. 불쌍하긴 개뿔. 그냥 내로남불인 거고 뻔뻔한 거예요. 오직 저거들 좋은 거 편한 것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. 거기다 며느리는 남 혹은 종년이라고만 여기는 거고 무료로 대도 이어주고 부릴 수 있는 종년이 필요한 거죠. 6번. 아니 이거는 결혼을 시킬 게 아니라 그 전에 밥을 혼자 처먹을 수 있게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이 꽁꽁 할배나 박꽁꽁 할배나 둘 다 참 대단하다. 여기서 80대 이 꽁꽁 할아버지가 아들이 탐탁치 않다고 합니다. 며느리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우리 며느리가 밥상을 한번 차려주면 소원이 없겠어요. 누워가지고 눈을 감은 채로 말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70대 후반 박 모모 할머니 노총과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네가 결혼을 해야 나도 좀 편할 거 아니냐? 나한테 밥해줄 사람이 얼른 생겨야지! 이때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. 7번. 이 짤을 보니까 며느리가 없어서 다행이다 라기보다는 뭐 어차피 결혼해서도 바로 이혼 다행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. 와 진짜 저 할머니랑 할아버지 말하는 거 개 소름돋네. 나도 모르게 허두숨이 다 나왔어. 아니 사지 육신 그리고 정신도 멀쩡한데 자기 스스로 밥도 못 처먹으면 얼른 죽어야지 왜 살아요? 8번. 아무리 팍팍해도 여자들이 도시로만 몰리는 이유가 있죠. 바로 이거예요. 시골에서 여자 혼자 살면 진짜 위험하거든. 덜덜덜덜덜덜. 옛날에 그런 사연이 있었죠. 어떤 쓴이의 시부모가 은퇴를 하고 지적장애가 좀 있는 정신연령이 어린 막내딸을 데리고 나이는 2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. 시골로 데려갔는데 거기 있는 동네 할머니들이 자기 늙은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렇게 쑤시고 집에 사람 없으면 쳐들어오고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 난리를 지겠다고 합니다. 그거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